아.. 제가 까줄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.. 그냥 같이 까고 가자 이거 바인드 제가 먼저 갈게요 아 제가 갔어요 아 쌌는데 무슨 바인드에요? 잠깐 그냥 그 스킬 바인드에요 스킬 바인드 아 스킬이에요 오케오케 두번 넘어가야 될 듯 박자 까죠? 이거? 네네 넘어가도 되니까 제가 넘어갈게 오 저.. 안될 듯 아 그쪽 가드릴게요 네네 다시 넘어갈게 아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케이지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여기 넘어갔다 아 무조건 택해 다시 못 쳐야죠 네네 반대요 넘어오실 수 있어요? 네 쐈어요 쐈어요 오케오케 아 피 덜 가진 듯 어디가요? 어디.. 근데 나는 여기 떼던데 계속 와 이 피가 남네 바로 정판부터 깔고 그 다음에 바인드 쓸게요 네네 한 판 쐈어요? 바인드 택한 쐈어요? 바인드 택한 쐈어요? 바인드 택한 쐈어요? 정판되는 어 엏 이케 eyebr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판 걸쳐놓을게요. 저 바인드 돌거든요. 저항 언제 끝나죠? 저 극딜 제거랑 맞춰될 때 저 1분 남았어요. 그거에 맞춰서 바인드 체크해요. 저게 맞춰면 돼. 저게 맞춰면 돼. 저게laughter.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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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네 도망간다 시중불뿐 풀이는 가운데서 딜 넣으면 좀 어렵나요? 그렇게 안 넣어봤어요 제가 맞아 이게 아마 둘이서 할 때는 밀려나다 보니까 뭐 왔다갔다 하는 게 저거 어떻게 저거 아 왔다갔네 저 요럴땐 떨어져야 될 듯 바인드 언제세요? 저 바인드가 2분 남았어 놀았네 자, 라운드가 2분 남았다 아마 딜 따로 넣으면 될 것 같아 바인드가 더 많이 남아가지고 안전거 따로따로 쓸게 네, 일단 딜 넣으면 좀 배춤은 스피52킬 다진 아 네네 저.. 쏠리시면 저.. 전 그럼 준비되면 나갈게요 잠깐만요.. 아 심을 못쓸 듯.. 심이 칸이 없어요 나올까요 그냥? 네네 나오시면 될 듯 네.. 아 안나온 도둑 아 안나온 도둑 아 안나온 도둑